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영작을 해볼 문장은 식당은 몇 층에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which flower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식당 이라는 의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ch flower 하면 몇 층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flower 하면 마루, 바닥 이러한 뜻도 있지만 건물에 층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flower 하면 몇 층 이라는 포인트 단어가 되겠고요. 직역을 하면 몇 층이 head 가지고 있나요? food, 음식을. 그래서 식당이 몇 층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ich flower has food? 식당은 몇 층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같이 사진 찍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let's take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진 이라는 의미를 붙여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a picture together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ake a picture 하면 포인트 단어 사진을 찍다 라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진을 여러 장 찍다 할 때는 a picture 대신에 어를 빼고 pictures 즉 take picture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합시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together 하면 함께 같이 라는 부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고자 할 때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같이 사진 찍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할인점을 찾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e ar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할인점을 찾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looking for a discount shop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포인트 단어는 할인점 이라는 뜻 discount shop 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 그리고 꼬리에 ing를 붙여서 looking for 뭐뭐를 찾는 중이다 즉 we are looking for 우리는 뭐뭐를 찾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할인점을 찾고 있을 때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e are looking for a discount shop 할인점을 찾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면세점이 어디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선 is ther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뒤에는 면세점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duty free shop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포인트 단어 면세점은 영어로 duty free shop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음에서 duty 보다는 duty 그래서 duty free shop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구요. is there 하면 뭐뭐가 있나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구요. 전체적 의미는 is there a duty free shop 면세점이 있나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몇 시에 열어요 즉 상점이나 가게가 몇 시에 열어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구요. 그래서 what time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문을 열다 라는 표현으로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does the shop open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 단어 open 문을 열다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what time 몇 시 라는 표현이구요. 그리고 the shop 하면 상점 가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점이 몇 시에 문을 여는지 물어보는 표현이구요. 전체적 의미는 what time does the shop open 몇 시에 문 열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30% 할인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this item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는 30% 할인 이라는 의미를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30% off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포인트 단어 30% off 하면 30% 할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끝부분에 있는 off 하면 할인이 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구요. 앞부분에 있는 this item 하면 이 상품 이 제품 이 품목 이 항목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is item is 30% off 30% 할인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세일은 언제까지 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hen doe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세일이 언제까지 인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더 세일 엔드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 단어 세일 엔드 하면 세일이 끝나다 끝부분에 있는 엔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끝나다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즉 세일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 까지 하는지 물어보는 표현이구요. 맨 앞에 있는 when 하면 언제 즉 때나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en does the 세일 엔드 세일은 언제까지 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부를 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can can I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내부를 보다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구요. 즉 take a look inside 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 단어 inside 하면 내부 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중간 부분에 있는 take a look 하면 뭐뭐를 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can I 내가 뭐뭐 할 수 있나요? 즉 상대에게 허락이나 허가를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Can I take a look inside 내부를 볼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선물 상점은 어디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here 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뒤에는 선물 상점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gift shop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포인트 단어 gift shop 하면 선물 상점 선물 가게 선물을 파는 상점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where is 하면 장소를 묻는 표현이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where is the gift shop 선물 상점 은 어디 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화장실은 어디 에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where is 라는 표현으로 역시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뒤에는 화장실 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래스트 룸 이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겠구요. 여기에서 포인트 단어 래스트 룸 하면 화장실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ere is 하면 장소를 묻는 표현이구요. 즉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은 어디 에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나 표현 정리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식당은 몇 층에 있어요? which floor has food? 같이 사진 찍어요.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let's take a picture together. 할인점을 찾고 있어요. we are looking for a discount shop. we are looking for a discount shop. we are looking for a discount shop. 면세점이 있나요? is there a duty free shop? is there a duty free shop? is there a duty free shop? 몇 시에 열어요? what time does the shop open? what time does the shop open? what time does the shop open? 30% 할인됩니다. this item is 30% off. this item is 30% off. this item is 30% off. sale 언제까지 해요? when does the sale end? when does the sale end? when does the sale end? 내부를 볼 수 있어요? can I take a look inside? can I take a look inside? can I take a look inside? 선물 상점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gift shop? where is the gift shop? where is the gift shop? 화장실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